안녕하세요 여러분 올리오 노브 나연입니다 제가 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겨서 람다람 님과 함께 같이 작업을 하게 됐는데요 계속 들려드린다 말로만 했던 제 사작곡인 데이지가 드디어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이지는요 제가 작업을 한 곡이고 데이지 꽃을 찾아보는 중에 데이지 전설이 있더라고요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그 두 사람 중에 달팡질팡 하다가 한 사람이 꽃이 됐는데 저는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가슴 아픈 사랑을 써보고 싶었어요 멜로디 수정이 되게 많았는데 결론적으로 되게 이쁜 멜로디가 나온 것 같아서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그리고 내 새끼 같은 곡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고 여러분들도 좋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직 영상을 보지 못해서 너무 기대되면서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인데 여러분들도 저만큼 기대하셨을 텐데 기대해주신 만큼 정말 충족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농 안녕 rédu Sasha 라이프라이 elim 뽑 công 우린 목걸